알려주세요. 이 사다리 타기를 해서 액션 씬을 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저 3각대급 뺄까 봐. 3각대 3번. 오케이. 원호, 더블 H. 나 7번. 7번? 너 이름 뭐야? 이주환이지? 7 빼기 2는 5주원. 그렇게 가는데? 갈게요. 출발. 3, 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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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뭐야? 고..고무고무? What? 고무고무? 설마 그.. 루피? 루피? Let's go! 컴온 피스트리스! 제터 피스트리스! 어떡해? 진짜 어떡해 이거? 자, 민혁이 갑니다. 여기 아니야? 맞아? 이거 완전 옛날 건데. 일단 해보자. 자, 원호 갑니다. 장돌이? 장돌이. 여전사? 여전사?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주세요. 일단 변신하는 시간 기다려봐. 오케이. 그때 때리면 안 돼? 오케이. 아, 기다려주는 거야? 어. 변신부터 해. 왜 안 돼? 어?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인데? 조금 봐야죠 그래도. 조금 봐야죠. 오오오오. 야, 야. 야. 뭐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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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 아까 손. 아까 손. 아까 손 두 번. 잠깐 눈 나야돼, 눈! 잠깐 눈 나야돼, 눈! 잠깐 눈, 눈! 잠깐 눈, 눈! 눈 두 번 깜빡거려 너무 필요해, 빨리 봐! 나 밟지 모르겠어 좀 보자 좀 보고 싶은데? 눈! 눈! 파이팅! 아, 어떡해요, 못하겠어요 소품 드릴게요 진짜? 현재 나 어쩜 이런 소품을 준비해? 아, 이거 진짜 힘드기가 좋다 아, 걱정된다 상대 역을 원어로 로그루치야, 내가? 저 캐릭터랑 닮아서 원어로 하겠습니다 아, 나 맞는 거잖아 형 어떻게, 평소에 안 맞아 맞아 이럴 때 맞는 거죠, 뭐 여기 한 번 맞춰볼래?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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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빨리 땄는데 할게요 아, 그거 효과음 좀 줘, 효과음, 효과음 효과음 아, 비슷해! 아, 비슷해! 아, 비슷해!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아, 비슷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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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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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아 하나로 다 살렸는데 이야, 의아에다가 맞는 것까지 연기했어, 지금. 아아! 아아! 그냥 이거, 이거의 각본 대로 안 가도 되는 것 같아. 야, 창녀야, 일로 와봐. 네가 좀 모아줘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가 옆에서 나와. 옆에서 나와서 같이 모아. 제대로 간다. 아, 그럼 여기 좀 도리 좀 부탁드립니다. 야, 너가 지는 곡인데. 다, 다, 다. 무슨 땅만 불잖아, 왜? 어? 너가 지는 곡인데. 야! 아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야! 몇 명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 모아보면 다 같이 모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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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yla, 어떻게 하면iemor한테 recognizeown. 어? 그림자bull세슬! 저 тут 한 Jaime N elas 클로아. Montμο대 bijeore!? 그림자들과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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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Google VR pierwsze. 으악! 그림자 들으면 터지는 것 같아. 퓭풔! 캐릭터量 범향, arri토 mio! 야, 이 분이 거의 죽였 정도, 아닌가? 레디, 액션. 나 AB 형이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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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 AB 형. 여기, 여기 AB 형 누구다 했으면 손 들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AB 형 누구냐? 혹시 많이 끓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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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많아 그렇지 미래라 해도 나의 힘이 없는 꿈에 다행이네 난장판이 돼가고 있어 우리는 액션은 하지 말까? 어렵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연기에 대한 진지함이 많이 올라갔네요 아 그래요? 좀 뭐랄까 이 오디션이 진짜 좀 떨렸어